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중임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한기총은 지난 12일 열린 제24-9차 임원회의에서 차기 대표회장의 임기를 현행 2년 단임에서 2년 중임으로 바꾸는 정관개정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기권 3표로 부결됐습니다. 기권표를 던진 한기총 홍재철 대표회장은 투표에서 기권한 것처럼 차기 대표회장을 맡을 생각이 전혀 없다며 대의원들의 의사에 따라 훌륭한 분을 차기 대표회장으로 추천해달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기총의 차기 대표회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광주 성령교회 엄기호 목사가 출마를 공식 선언했으며 서울 횃불중앙교회 김호윤 목사도 측근을 통해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기총 대표회장을 두 번 지낸 바 있는 서울중앙교회 엄신영 목사도 후보군에 올라있어 경합이 예상됩니다. 한편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는 내년 1월 말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300여 명의 무기명 투표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는 내년 2월 말 정기총 대표회장 선거는 등장 상태라고 밝힌 할 수 있습니다. 또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는 내년 1월 말 정기총 대표회장 선거가 출마 시작합니다. 아멘